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날씨온 김정연입니다.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중기예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기예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도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대기가 불안정하겠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때가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로 웃돌면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중기예보였습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